로또 1등 50명 무더기 당첨입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벼락 맞을 확률을 계산해서 말씀드리면 814만 5060분의 1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로또 1등 당첨자가 사상 최대 그러니까 로또가 만들어진 게 한 20년쯤 되거든요. 5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1등 당첨자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많은 확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행운하가 50명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2등 당첨자도 75명, 지난주보다 6배 늘어났고요. 3등 당첨자는 2배가 늘어났습니다. 1등이 50명, 지금껏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원래 1등은 한 명 아닌가? 한 명 혹은 두 명. 그렇죠, 한 명 맞기도 힘든 건. 그렇죠, 두 명마저도 특이한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이 이거 누가 조작한 거 아닐까 여기에 생각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살 때 과거 당첨됐던 번호 참고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책처럼 이렇게 막 찾아보거든요. 이건 행운의 변호일 거야. 이렇게 했는데 당첨번호를 막 조합하다 보니까 과거에 당첨됐던 번호가 우르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지난주에 당첨번호가 나온 거예요. 1, 4, 13, 17, 34, 39. 보너스 번호 6번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 당첨됐던 번호가 자주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참고해서 했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당첨되는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복권위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복권위도 깜짝 놀랐죠. 조작설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로또 당첨 다 아시다시피 기계 돌려서 생방송으로 경찰 다 입혀야 해요. 다 보는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또 기계가 이게 혹시 잘못됐을까 봐 점검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요. 이걸 아무리 조작하려고 해도 조작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자들이 선호했던 번호나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말 이것도 우연의 일치로 과거에 당첨됐던 번호가 많이 포함되면서 1등 당첨자가 50명이 나오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구입했기 때문에 당첨자가 많이 나온 게 아닐까. 저는 이렇게도 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심되죠. 의심되는데요. 1019회가 50명 당첨자가 나온 그 회거든요. 그런데 판매 금액이 1028억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전 주의 판매 금액이 1011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금액이 늘어서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1등이 50명이면 50명이 나눠서 받는 거죠? 그렇죠. 아쉽죠. 그러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1등 당첨자는 지난 회차의 경우에는 2명이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당분간 한동안 로또 안 사서 1등 당첨금이 123억이었어요. 1명당. 1명당 123억. 그 50명이 나눠서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이제 50명이 나눠서 갖는 거네요. 그러니까 4억 4천만 원가량이 1등 당첨금이었다고 합니다.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을지도 궁금한데요. 이거 열심히 복권을 샀던 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잖아요. 과거 당첨번호를 참고해서 열심히 계속 사신 분들이잖아요. 이럴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복권도 열심히 성실하게 산. 역시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성공하는 거야. 이런 반응들이 일단 나오고 있고요. 하늘이 이번에 성실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역시 기출이 진리다. 기출 문제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동안에 2명한테만 행운이 갔잖아요. 50명한테 행운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어찌 보면. 감천 금액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50명한테는 굉장히 많은, 한두 명한테 갈 행운이 나눠졌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복권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군요. 기출이 진리가. 역시 노력을 이기는 건 없는 모양이고요. 역시 노력이 어떻게 되었죠? 준비했을 전해드립니다. ертв 불러왔다고 이게 це convert